나훈아의 노래 중 남자의 인생 이태원 가수가 부르겠습니다 어둠어둠 해지무려 집으로 가는 길에 일등 사이 지는 오을 가슴을 짱나게 하네 황암은 사골 있어 홍천동까지 전철 두 번 바랏다도 지친 하루 눈을 감히는 밤두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바지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냥 저녁 하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갯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가리 서른아홉 청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으로